상월 선언 동참대중이 기획한 불교 7대 성지 만행결사가 오늘 11월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앞서 예비술래가 다음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만행결사 첫 회의 내용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한 거로 수행의 가치를 널리 알린 상월 선언 동참대중이 오는 11월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부다가야, 라지기르, 바이샤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쉬라바스티까지 7대 성지 1080km를 걷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순례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27일부터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예행연습에 들어갑니다.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도감 호산스님, 지객 원명스님은 지난 9일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고 만행결사 예행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30명 대중이 1시간에 얼마씩 걸을 수 있는지, 과연 10시간에 30km를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계산도 일주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리허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행연습 일과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습니다. 오전 3시 30분 하루 일과를 시작해 10시간가량 걷고, 오후 5시 걷기를 마무리합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 공양 후에는 한두 시간 강의를 듣거나 대중공사를 진행합니다. 강의와 대중공사의 구체적인 주제는 예행연습을 하며 정할 계획입니다. 예비 술래의 결정기간은 7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기로 했고요. 스스로도 한번 체력도 테스트하고, 근기도 테스트하고, 또 그 긴 만행결사에 내가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도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인도 만행결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합니다. 상월 선원 동참대중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인도 만행결사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았다면 억지 부리고 갈 일이 아니고, 1년 자동 연기해서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 11월까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도록 하십시오. 인도 만행결사는 30여 명 규모로 진행되며, 직액 원명스님은 이달 말까지 참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퀴웨섭 yn